이번에는 죽지마! 왜이래! 출발하자! 알았어! 왜이래! 로그! 어? 오늘 존나 조용하네! 괜찮은 거야? 그냥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옛날이랑 똑같잖아! 그래, 옛날이랑... 나이트 시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뭔데 그래? 한번 봐봐! 보여? 한때는 시궁창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두고 있잖아! 전부 내 밑이라고! 여기서 아무도 뭐라고 못하지! 심지어 저 씹새끼들도 말이야! 어떻게 끝날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침이 되면 존나게 싱그러울 거야! 이 도시가 깨어나게! 알람을 울리자고! 우와! 정말 아름다워! 이제부터 더 아름다워지겠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둘이 나몰라의 약이라도 말았어! 하하! 뭐랄 중시다! 하늘이야! 하늘을 봐! 이제 알트가 등장할 시간이야! 3, 2, 1! 우와! 저게 줄어드렸어? 소원이나 빌어! 소원이나 빌어! 놈들한테 들켜주라! 제기라! 어떻게 해야지? 계획대로 해야지! 미신뻔! 엔진에 맞았어! 그keeping! 진심이 maddenya! 그전ależy! 고려하게 포기하시옵니다. 이어가! 또 도시! 이것만 생긴 해! 결국... 김을 지지! 공격한 것... 도움드리지 않나요? 웨이랜드는 안 뛰어내렸어. 폭포로 추락했지. 난 웨이랜드랑 통신을 연결해 볼 테니까, 엘리베이터에 이용 권한이 있는 놈을 찾아봐. 웨이랜드, 들리나? 팔다린 멀쩡하지? 아직 잘 붙어 있어. 아마도. 그리고 원주민들이 환영 인사를 하는데. 그쪽으로 갈게. 거기 그대로 있어. 어차피 못 움직여. 웨이랜드를 구하러 가자. 알았어. 경비원이야. 단말기랑 바쁘네. 잠입해서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전부 처리할 수도 있어. 네가 결정해. 목도 안 지켜놨어. 한 번에 상 Bilge가 도착해 볼 테니까요. 공격에 도착할 텐데요. 거의 다 달리까지요. 아마도 끊임없이 가서 기타 입니다. 네네. 공격에 도착하기 위해 연맹을 정도 갈라. 공격이 해뵈다고 합니다. 아이템에서 다른 곳을 이유를 하는지 알아냈 than 니가. 도움말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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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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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rall découvri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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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란데요? 왜? 난 좋은 놈이야 행운을 빈다, 실버맨 앞쪽에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 연결해, 그리고 진입한 다음 저 너머에서 날 찾으면 돼 연결해, 진입한 다음 연결해, 진입한 다음 연결해, 진입한 다음